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에게 어이없는 웃음을 선사해줄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아니지 시궁창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지뢰죠 지뢰 그럼 봅시다 제목 오늘의 지뢰 참고로 이 글쓴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느낌 상으로는 여자 같아요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제발 콩칵콩칵 나한테 뭐라 좀 하지마 메일로 아시겠죠? 그냥 제 느낌 가는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 없어요 고속버스 탑승 중 핸드폰 액정 파손에 관하여 한번 봐주세요 지난 8월 7일에 제가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대전으로 이동 중에 제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빠져가지고 의자 틈새로 떨어져 버렸어요 운행 중이라 대전 터미널 도착 때까지 기다렸고 손이 닿지 않아서 도착 후에 핸드폰을 꺼내려 하니까 철제 프레임 사이까지 폰이 꽉 들어가가지고 꽉 끼어가지고 빠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경비 아니 정비를 하는 분께서 의자 프레임 보내 후 드라이브로 제 폰을 밀어내가지고 꺼내주셨어요 근데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의자 사이로 떨어진 폰이 사람의 완력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프레임 사이에 강하게 끼어 있고 그래서 액정이 부서질 정도면 이거는 솔직히 설계 및 운행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강제로 빼낼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파손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이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땡땡 고속과 통화를 해보니까 뭐라더라? 대인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대물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뭐 좋게 좋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안된다는 거죠 어? 어이없지 않나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요 프리미엄 버스 C기나 탑승을 했고 어? 제가 폰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주행 중에 주머니에서 빠진 핸드폰이 의자 틈새 사이로 떨어졌고 철제 프레임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꽉 끼어가지고 액정이 파손된 거면 이거는 설계 부분이든 뭐 주행 부분이든 간에 당연히 버스 회사 측 과실이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너무 금방져 나는 왕의 DNA가 흐르는 사람인데 저기요 이게 보상이 될까요? 아니 본인 부주의로 떨어진 건데 뭔 소리야? 담아 진심이세요? 글쎄요 애매한데요 뭐가 애매해? 저기요 핸드폰 관리 책임은 주인인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왜 버스 회사의 난리야? 졸나게 이해가 안 가는 글이긴 하네요 뭐 곧 삭제되겠네 꼬라지 보니까 저기요 아니 니 주머니에서 빠진 게 님이 떨어뜨린 게 아니면 도대체 누가 떨어뜨린 겁니까? 귀신이 살짝 훅훅훅 이렇게 했나? 바지 주머니에서 빠진 거니까 바지를 산 곳에서 물어내라고 해야죠 그러네 이게 정답이네 다른 사이트 반응입니다 그리고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이없는 상황이 밝혀집니다 진짜 웃겨 댓글 1번 야씨 이걸 뭐라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보통 사람들과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구나 숨이 탁 막힌다 내 댓글 공감합니다 아니 정비사가 일부러 의자를 보내하면서까지 노력해가지고 꺼내줬으면 고마워해야 사람이지 어? 대래 배상을 해달라고 징징대며 글올리는 꼬라지 보니까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그전에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아 2번 아씨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네 제가 예전에 백화점 알바를 좀 했었는데요 하루는 어떤 진상이 찾아와가지고 걔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본인한테 과속딱지가 날아왔는데 백화점 오는 길에 생긴 일이니까 과태료를 니들이 물어내라 이거야 2번 역시 왕의 DNA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은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고 꺄 꺄 꺄 야 이렇게 또 엄청난 유행어 하나가 생기는구나 나도 나중에 병신 같은 것들 보이면 꼭 써먹어야지 3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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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런 애들은 도대체 평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면 저런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냐고 이거 누가 설명 좀 해줘요 뻔하죠 뭐 뻔하죠 뭐 애가 길에서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이 못된 바닥 됐지 됐지 이거 자주 했을까요 무조건 남 탓하는 거지 4번 뭐 프리미엄 버스 식이라고 진짜 생색 오지게 내는구나 야 진짜 지가 세상이 왕인 줄 아는 건가 정말로 왕의 DNA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거야 나만 몰랐어 5번 아니 본인 폰이 본인 바지에서 쇽 빠져나간 건데 이걸 왜 버스 회사 탓을 하고 있는 거요 누가 봐도 그냥 간수를 못한 본인 잘못 아닌가 왜 이래 뭐 철제 프레임이 너무 꽉 조여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만약 반대로 그게 느슨했다면 그것도 날지 했겠지 아니 승객이 않는 의자인데 왜 이렇게 느슨한 거야 이렇게 6번 바로 저런 것들이 지들 부모님 심폐소생술로 살려주면 갈비뼈에 금갓대고 살린 사람한테 고소 때리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이런 사람들 있죠 살려냈는데 야 7번 제가요 저번에 어떤 전문가가 하는 말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능 자체가 낮아서 이해력이 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과 말들이래요 저런 진상들이 절대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고 그렇게 살 거고 무조건 본인 말만 옳고 본인만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라 생각하면서 산다고 해요 평생을 처음에 이거 듣고 에이 설마 했는데 이런 애들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맞는 거 같아 헐 8번 근데 저거 무슨 카페요 당장 기어 들어가가지고 댓글로 확 개 조져버리고 싶네 9번 본인 탓은 하나도 없고 죄다 무조건 남 탓이니 야 그럼 지가 멍청한 건 누구 탓을 하려나 부모 탓인가 10번 댓글 중에 애매한데요 이랄지 하는 거 실환가 도대체 뭐가 애매한 거예요 뇌가 생기다 만 게 애매하다 뭐 그런 건가 아니 지가 포를 제대로 안 챙겨 놓고 그걸 왜 버스 탓을 하는 거요 나는 만약 그게 망가지고 개 박살이 났다 하더라도 공고까지 써가며 빼내준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머리를 확 박을 텐데 얘는 다른 의미로 대가리를 좀 박아야겠어 댓글 이거 그냥 웃겨가지고 동조하는 척 비꼰 거 아닐까요? 먹이는 거 말이지 이렇게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니까 너무나 억울했던 글쓰니는 결국 여기저기 글을 옮기다가 나중에는 지식인까지 글을 씁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 지식인에 달린 댓글이에요 댓글 1번 이렇게 철저히 본인 관점에서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외의 과실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달려있다면 아니 니 주머니에서 폰이 흐러나오는 걸 뭐 슈퍼 마제스티 울트라 프리미엄 고속버스 타면 그건 뭐 다 막아줍니까? 처음엔 디메에 글 올렸다가 욕 오지게 처먹고 지우고 빤스런 했으면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지 지편 들어주는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예기저기 글 쓰고 다니네? 아니 왜 이렇게 추한 거야? 댓글 이 아줌마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다 올라와 이야 참 아니 뭐 댓글에 다 나와있는 말이지만 그걸 그렇게 프레임을 막 분해까지 해가면서 꺼내준 거면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뭐라 말을 못하겠다 아니 야 참 제가 원래 이런 아닙니다 그냥 나라가 걱정이에요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 많이 못하겠고 아니요 뭐 이거 아니요 뭐